일단 오징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. 오징어 준비하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배부터 딱 갈려주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안쪽에 내장을 이렇게 뽑아서 뽑아내요. 얘를 이렇게 몸통 따로 다리 따로 네 이렇게 뽑아내세요. 뽑아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세요. 안을 네 안을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요 요쪽에 있는 요 가위 좀 집어 주시겠어요. 그 밑에 가위 좀 주시면 요걸 잘라주세요. 제가 할게요. 내장을 먼저 뽑아내고 먹물 있는 부분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기 지금 깨끗하게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. 요거를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고요.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굵은 소금을 넣으세요. 그냥 물에 씻는 게 아니고 소금물로 씻는군요. 소금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오징어가 훨씬 더 살집이 탄성이 생겨서 부드럽고요. 그다음에 요렇게 조금 깨끗하게 씻어놔야 오징어 또 비린대가 또 나질 않아요. 그 유로 알겠어요. 소금물에 담궈야 이 오징어가 살던 물인 줄 알고. 탱글탱글해질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 저거 뭐 드릴까요? 네 그거 드릴까요? 네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. 자 요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 좀 빼놓을게요. 요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 오징어를 한번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.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오징어 손질할 때 대부분 이렇게 배를 갈라서 하시잖아요. 저는 오늘 요거를 고대로 링으로 할 거예요. 생긴 고대로. 네 고대로 링으로 할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발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. 오징어 볶음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징어가 맛이 약간 이게 더 볶아야 되나 덜 볶아야 되나 고민들 하시잖아요. 그렇죠. 제가 그거를 싹 없애드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마른 후라이팬을 이렇게 불에다 올려놓으시고 센 불로 요렇게 놓으세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오징어를 깨끗하게 닦았잖아요. 오징어를 깨끗하게 닦았으면 오징어를 이렇게 올려요. 어? 그냥 바로 토오래요? 네 올려요. 아 기름도 두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? 네 올려요. 이렇게. 그래서 요거를 돌려가면서 구워줘요. 요거를. 근데 금방 구워줘요. 요리향전에 먼저 애벌을 해주시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이렇게 애벌을 해줘야만 오징어가 살짝만 볶아도 맛있는 거예요. 대부분 어머님들이 오징어를 이렇게 많이 볶으시니까 아이야 나는 오징어 분명히 이게 생물 샀는데 왜 이렇게 오징어가 질깃질깃하냐 하시거든요. 이렇게 한번 구워서 하시면 훨씬 더 오징어가 야들야들하고 덜 볶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있죠. 이거 꿀팁이네요. 요리하기 전에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애벌해준다. 네. 꿀팁입니다. 이거 꼭 하시면 좋은데요. 또 가끔가다 또 이렇게 구워놓으면요 조금만 더 구워 이렇게 해서 그냥 잡수시기도 해요. 요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. 초장만 있으면 뭐.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단맛이 나서. 근데 오징어를 이렇게 굽다 보면 오징어 살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오징어가 혹시 다 안 익혀졌는데 탈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어머님들이 또 당황하세요. 이거 어떡하지 기름 넣나? 그러지 마시고요. 맹물. 아 물을 넣어서. 찜하듯이. 이렇게. 그럼 수분으로 이렇게 익혀지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익히시면 돼요. 너무 쉽죠.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. 기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. 지금 먼저 야구 시즌이잖아요. 산업 못 가지만 야구장 가면 오징어 파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. 자 야구장만 한 오징어. 야구장만 한 오징어. 축구 시즌에는 축구장만 한 오징어. 자 이렇게 이제 오징어가 준비가 됐으면 이 오징어는 식혀서 이제 썰기만 하면 되거든요. 만약에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오징어를 썰잖아요. 그럼 잘 안 썰려요. 네. 이거 통통하게 아주 맛있겠군요. 정말 큰 거 사오셨네요. 아주 먹음직스럽죠. 벌써 군침이 돕니다. 물 더 빼버릴게요. 이거 뺄게요.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징어가 준비가 됐으면 이 오징어를 가장 맛나게 만들어줄 채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저는 오징어 볶음 할 때 이거 꼭 넣습니다. 양배추. 양배추. 네.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 달라요. 겨울에는요. 무채를 썰어서 넣으시고요. 또는 살짝 초봄이다 그러면 콜라비 나오죠. 콜라비채 썰어서 넣으시고요. 여름에는 무는 사실 슴슴하니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배추 단맛 나게 양배추를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오징어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양배추가 살짝 단맛이 있는 양배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양배추에서 나오는 단맛 가지고 오징어의 연육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양배추를 훨씬 더 뭐랄까요. 아삭아삭하게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오징어 식감하고 굉장히 좋죠. 이렇게만 썰어 놓으시면 되고요. 설탕도 좀 덜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설탕 덜 넣어도 훨씬 더 좋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양파도 썰어야 되겠죠. 그래서 양파도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렇게 오징어에 들어가는 양파는 너무 가늘게 안 썰고 살짝 굵게 썰어요. 그래야 이게 좋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. 그렇군요.